우리 지금부터 조건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다른 순서의 기능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되었다면 제 생각에 조건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문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업무까지도 우리가 해방되도록 하는 아주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트와 데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했더니 가만히 여기 쓰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불만족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불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런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이트인지 데인지를 제가 선택하는 게 이게 좀 안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껌껌한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밝은 상태가 되고 밝은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껌껌한 상태가 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토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토글을 구현하는 것을 하기 전에 제가 마법을 써서 토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을 짜잔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 토글 버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day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밝아지고 night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구현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여기 있는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존재하고요 이 if라고 하는 조건문에 따라서 만약에 현재 day모드라고 한다면 day모드 주간모드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고 그리고 현재 주간모드가 아니라면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교 연산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Boolean이라는 것도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말을 좀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경험한 적이 있고 조건문, 또 비교 연산자, 또 Boolean이라는 주제를 알고 계시다면 이 이후에 등장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한 수업은 건너뛰시고 이러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톡의 기능을 구현하는 쪽으로 건너뛰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시고요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수업을 다음에 진행되는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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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